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서광국장은 그 쪼외나 일당 전체를 총살 시켜버리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놈들이 이제 너무나도 커버렸었고 쓸만큼 다 써먹었으니 말이었죠. 류수왕이 그 서광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샤샤 빌었는데도 안 먹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류수왕은 맨날 그냥 수대에 쩔어 있었다고 합니다. 저외나 형님의 짱쥐 형님의 내 미안합니다. 다 이 류수왕이 부족해서 형님도 구해내지 못하네. 류수왕은 일주일 동안은 씻지도 않고 맨날 부시시해 있었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깡수를 처음 와서 대기 시작했고 또 취하면 뻗어져 자고 또 일어나면 깡수를 또 찾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류수왕이 점점 더 쇠퇴해져서 패인이 돼가는데 말입니다. 문득 갑자기 삘리리빌리리 전화기가 오는데 류수왕은 아직 술이 덜 깨 있는데 왕청? 뭐 왕청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어느 왕청인데? 그 대체 무슨 일인데? 류수왕은 요즘 의형제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데.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 일주일 전에 백마 나이트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나오? 내 그때 그 왕청이. 그러자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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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늘은 왜 이러냐고요. 다름이 아니라 그날 내 큰 신세를 졌제요. 그래서 한턱 거하게 쏘려고 그러는 거지. 그리고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류수왕씨. 뭐 친하게 지내자고 갑자기 짜그랑 하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친하게 개풀. 야 썩 꺼져라. 유투. 띠띠띠띠. 류수왕 이놈이 그새 욕지거리를 막 퍼붓더니 전화기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러할 때 웬만한 사람이 없었으면. 뭐가 그리 잘났어. 그럼 뭐 입에다가 걸레를 물고 다니나? 됐다나. 내 돈이나 굽고 더 좋지 뭐 하면 무시하겠지요. 하지만 이 상류사위에서 노는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? 이놈이 왜 갑자기 욕을 하는 거지? 류수왕 저놈이 저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? 혹시 그 웬난 일당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? 왕청은 다시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. 왜? 류수왕아 너 제대로 함 얘기해봐라. 그 웬난한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저쪽에서는 와아아아아앙 엉엉엉 하고 류수왕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다 니놈 때문이다 이놈아. 너를 구해주느라고. 내 웬난 형님이 이제 총살 맞게 생겼다 이놈아. 뭐? 그러자 왕청은 순간 정책해놨는데. 어디로 잡혀 들어가는데? 응? 류수왕아 거기가 어디냐고. 그러자 류수왕이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. 어디로 잡혀 들어갔으면 또 째? 내 이 할빈시 부경찰국장이 운전기사도 이 못살려내는 걸 니까짓게 해? 니 얘기해봐라. 니까짓게 대체 뭔데? 응? 그러자 왕청이 얼굴 색은 확 이그러지는데. 류수왕아 사람을 그렇게 이 다짜고짜 얕잡아 보는 거는 아이다.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될 테고. 빨리 얘기해봐라. 웬난 일당이 입을 열기 전에 힘을 써야 돼. 내 왕청 또한 이 바닥을 빠삭하게 잘라는 놈이었었는데. 이러한 살인사건은 범죄자가 승인하고 사인을 하기 전에 힘으로 덮어야 한다는 사실을. 응? 어? 이놈이 이거 대체 뭐지? 사실 류수왕 또한 왕청을 잘 알지는 못했었기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. 설마 이놈이 뭐 할빈시 시장이 뭐라도 되나? 그러면 이 웬난을 구해주는데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은 왕청한테 할빈시 공항국이라고 알려주고 발따로 일어나서는 팍팍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. 일주일 동안이나 안 씻은 몰골인데 어떡합니까? 그리고는 부랴부랴 자신이 벤츠를 잡아타고 시 공항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. 근데 이 왕청은 계속하여 소식이 없었고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여서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. 일주일 동안 한 끼라도 제대로 못 쳐먹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전화가 빌리리빌리리 울리는데. 웨이 류수왕이니? 너 지금 어디야? 네 이건 바로 왕청이었었는데 지금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알려주는데. 으으 이거다. 먼저 웬난 1단부터 구해내고 내 맛있는 거 사줄게. 너 여기 여기 국장실로 올라오라. 뭐 국, 국장실? 어느 국장실? 이러한 시 공항국에는 국장이 거의 10명이나 되는데. 여기? 여기 10층의 국장실이다. 그 퍼도 올라오네? 그러자 뭐? 하하하하하하하. 뻥을 치고 자빠졌네. 10층의 국장실이라고? 네도 이제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할빈시 넘버원 국장실로 올라오라고? 너 저번에도 보니 정신이 살짝 나쁜 것 같던데 진짜 병원으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시 공항국은 총 10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층에는 이 넘버원이 왕국장이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난다긴다 하던 서광국장도 8층에 밖에 오르지 못하였었고 8, 9층에 부경찰국장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. 몇 층마다 젊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웬만한 신분의 웬만한 일이 아니면 그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하 참 이놈이 속건만 살았어? 이러자 내 그러면 이 왕국장이 비서를 너한테로 보낼게. 그러면 너 올라올 수 있겠지? 뭐 뭔 소리지? 진짜란 말인가? 류수왕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국밥을 와자와자 먹는데. 근데 어? 저 정말로 그 왕국장이 비서가 친히 내려온 게 아니겠습니까? 비서님이 어떻게? 그러자 이 비서라놈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 류수왕과 악수까지 쳐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아 너가 맨날 서광국장이 차를 운전해줄 때 어 니놈이 뭔가 백이 있긴 있나 하고 생각했었거든. 근데 하하 너 그 어르신이랑 친했었냐? 대단하다이. 어? 그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. 류수왕아 잘 부탁드린다. 이 왕국장이 비서라놈은 평상시에 인사를 올려도 아는 채도 안하던 콧대 높은 놈이었었는데 말이죠. 그렇게 류수왕은 어리둥절한 채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. 이 10층 국장실 문이 척 열리자 말입니다. 와! 여기가 바로 그 할빈 경찰계통 넘버원이 사무실이야? 서광은 부경찰국장이지만 이 한계계급이 차이가 이렇게도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커다란 사무실 안에 이 소파들이 쫙 모여있는데 말입니다. 딱 봐도 이 제일 한가운데 제일 커다란 소파는 상좌인데. 이 왕청이 척 앉아있었고. 이 넘버원 경찰국장은 곁에 자그마한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 뭐야? 저 왕청이 진짜로 저렇게 높은 분이었어? 설마 진짜로 그 할빈 시장특이 라인이란 말인가? 류수왕이 멍해서 들어가서 굽신굽신하는데. 왕청이 손을 쳐 꺼내면서 아는 척하는데. 어! 류수왕이 왔니? 앉아라! 여기 와서 이 왕국장 곁에 앉아라. 에? 아!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제가 어떻게 감히. 에? 그러자 왕국장이 이 류수왕을 자세히 보는데. 너 어디서 많이 봐왔었는데 어디서 봤더라? 류수왕 같은 놈은 그 넘버원 국장이 근처에도 얼신도 못하는 놈인데. 아! 예! 어르신! 저 서광국장님이 차를 운전해주고 있습니다. 어! 그래 그래 그래. 왠지 어디서 봤다 했었다. 하하하! 너 현장에 있었다 했지. 이리 경과를 읊어봐라. 예! 예! 여 류수왕의 이리 경과를. 난 같이 한번 쭉 얘기를 하는데. 여 다 듣고 난 넘버원 경찰국장이. 하우! 하우! 하면서 손뼉을 막 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맛의 민인지 뭔지 하는 그 놈. 그거 맞아 죽어도 쌀 놈이구나 뭐. 서광이 잡으라고 시켰다고? 알았다. 내 한마디 해놔야겠네. 이 넘버원 국장은 다자고자 그 서광이 사무실로 전화를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! 아! 아! 아니! 아니! 그러면 류수왕은 이 한가운데서 뭐가 되죠? 서광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류수왕을 딱 오해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! 이건 아닌데. 하지만 류수왕이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서 찍소리나 내겠습니까? 하여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. 요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있는데. 문이 똑똑 두드리는데. 국장님! 총성! 하하하하! 서광이 왔습니다. 류수왕은 서광을 안 지 10년은 되었지만 서광이 이처럼 해거리는 걸 처음 봤다고 하는데. 하지만 말입니다. 서광 또한 그 류수왕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. 이놈이 이놈이 왜 여기 있지? 라고요. 그러자 류수왕은 지금 이 왕촌 곁에 앉아서 대가리도 못 쳐들고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어? 서광이 왔니? 이리 와라. 내 먼저 인사를 시켜드리지. 이분은 우리 흥룡강성 전체를 다스리는 부성장, 왕성장의 아드님이시다. 야! 이 귀공자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모셔라. 예예예예?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류수왕은 혼비백산하이다고 합니다. 그는 기껏해야 이놈이 할빈시 시장이 라인 정도로 추측했었는데 성장의 아들이었었다고? 이 왕성장은요. 그 당시 전체 흥룡강성이 넘버3였었다고 합니다. 그 옛날 전국시대로 치면 영토 45만 4천평방킬로미터의 대군주 아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그 당시 전 중국으로 쳐도 정치적 서열 50등 안에 드는 이 어마어마한 고층관료 부친을 둔 놈인데. 그러자 류수왕은 자기도 모르게 벌떠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이러한 귀공자님이 곁에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앉아 있겠냐고. 또한 어라어라 그 일주일 전 백만 나이트에서 일이 생각나면서 손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날에 어떠했었죠? 류수왕이 요 멜빵바지를 입고 왕청이 볼 따구를 꼬집어주면서 아주 귀엽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아아아아! 그리고 또 아까는 어떠했었죠?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다짜고짜 전화하게 되고 개고소고하며 욕해댔었는데 이러니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말입니다. 류수왕이 이정도로 놀랐는데 그 서광 국장은 어떻겠습니까? 류수왕 이놈이 어떻게 이러한 거물을 불러온 거지? 다짜고짜 굽신굽신하면서 그 왕청한테 인사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어 또 서광은 그 류상을 째려보는데 흥 니놈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 하고요 이어 인사가 다 끝나자 넘버원 국장이 입을 여는데 자 서광아 그 일주일 전에 벌어진 쪼외난 짱쥔이 사건 말이다 그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? 너는 잘 알고 있니? 그러면 이 서광이 어떠한 놈이겠습니까? 중국에서 그 시공항국 부국장 자리까지 올라간 놈들 치고 눈치가 몇 단이겠습니까? 백 단을 넘어서 거의 뭐 몇백 단은 되겠는데 서광은 대뜸 지금의 분위기를 다 알아챘고 그 넘버원 국장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알아챘다고 합니다 국장님 깡패 두목 한 명이 이 시내 한보판에서 총에 맞아 즉사했다고 해서 제가 잡아 쳐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건 결과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겉다올리에 경찰서에서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거든요 네 이는 지금 뭐겠습니까? 그 넘버원 경찰국장한테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청은 피식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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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직 뭘 잘 모르겠는데 말이다 우리 이 귀공자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지 뭐냐 아니 이만큼 확실한 증언과 증인이 또 어디 있겠니? 맞니? 아니 맞니? 서광아 그러자 서광은 또 굳신굳신 거리면서 맞다고 하는데 우리 귀하신 귀공자 어르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뭐 맘은 대가리 그 깡패 조통놈들이 이 시비를 걸어왔다지 뭐니? 감히 우리 나란 이래 바쁘신 대어르신이 귀공자님께 말이다 어? 그러자 곁에서 왕청도 기분이 좋아서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근데 이 처 죽일 놈이 깡패 건달 놈들이 우리 귀공자님께 맥주병으로 꽤 부수고 칼로 찍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근데 그것도 성타지 않아서 뭐 귀공자 어르신이 이 귀하신 다리까지 뿜질러버리겠다고? 너가 얘기해봐라 서광아 이러한 처 죽일 놈들이 우리 할빈 시내에서 살판 치고 다녔다는데 너희네는 뭐 했냐 그러자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은 계속하여 굳신굳신 거리면서 이 훈계안이 훈계를 듣는데 근데 천만다행인 거는 곁에 쬐웨난과 짱주인 일당이 마침 그쪽에 있었다는 게 아니겠니? 그 엄청난 영웅들이 이 도저히 봐주기 힘들어서 나섰단다야 그 옛날로 치면 루젠부핑 빠다오샹주라고 이 길가던 영웅이 부리를 보고 도무지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어서 돈거지 그리고 또한 그 마셰민인지 뭔지 하는 그놈이 이 맞아 죽은 그 권총말이다 그거 그거 마셰민 일당 거라며 웬나 일당이 싸우다가 그걸 빼앗아서 마셰민을 쏴 죽인 거라며 아니 그러면 이러한 보기드문 영웅들한테 이 용감한 시민상을 못 줄지언정 구치소에 가둬놨어야 쓰겄냐? 아니 이 세상에 또 어디 이러한 억울한 사건이 다 있겠니? 만약에 그 짜외난 일당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귀공자님이 어떻게 어디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흥! 너 감당할 수 있겠니? 이 사건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한다 당장에서 그 짜외난 일당을 풀어주고 용감한 시민상을 줘라 알았나? 그러면 뭐 또 문제라도 되는 게 있니? 서광은 멍해지는데 이게 바로 흥룡강 성장의 아들 입김이란 말인가? 그 때려죽이 깡패 조폭놈들을 순식간에 대영웅으로 확 바꿔주고 뭐 상까지 주라고? 서광은 얼굴을 헬스시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열불이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뭐겠습니까? 그 자신이 이미 다 처리한 사건을 180도로 완전히 뒤엎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급이 한층 높다는 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건 어떡하겠습니까? 닥치고 그냥 받들어야겠죠 예스! 국장님! 국장님이 얘기가 지당하십니다 그 따올리의 경찰국 애들이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친히 찾아가서 톡톡이 혼내겠습니다 국장님! 네 그렇게 서광은 또 한 번 국내 경계를 척하고는 떠났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획 돌아서자마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류수왕을 째려보았다고 하는데 이 왕청도 척이도 서서는 그 넘버원 국장한테 악수를 척해주고 톡톡 다독여도 주는데 귀, 귀공장님! 기회가 되게 되면 이 어르신한테 어떻게 제 얘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청은 멋있게 끄덕끄덕여 주고는 류수왕을 바라보는데 류수왕아! 예, 예, 예 어르신! 네 보셨나요? 이제 류수왕이 왕청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웬난이 풀려나오게 되면은 전화해라이! 날 구해준 것도 내 감사를 단단히 드리고 또 너희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네, 네 어르신!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왕청이 멋있게 나가자 어라? 이 할빈시 넘버원 경찰국장이 그 류수왕한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어르신! 류수왕은 두 손으로 꼭 잡고 빠뜨는데 이 젊은 친구가 아주 라인을 잘 탔어! 잘해라이! 내가 보기엔 네놈이 아주 크게 될 놈이여! 왕청이 그 웬난 일당과 친하자고 하자 이 넘버원 경찰국장 또한 이 정도로 맨즈를 줬었다고 하는데 네, 이것이 바로 상류층의 정계라고 합니다. 그 지위가 높은 고층관료들이 이 무심코던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미 한 번 살짝 틀어진 류수왕과 서광국장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? 또한 그 자신들을 버리려 한 서광국장을 감옥에서 풀려나 쪄웬나 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제!